EBS 수특 영어 14강의 4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e all believe that we have knowledge of facts. 우리는 모두 믿는다. 접속사 that 이하를 대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모두 이 사실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extending far beyond those we directly perceive 그 사실들은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extend 확장하다 뭐 확장되다 이거죠 확장되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어디로 확장되냐면 those 그것들인데 뒤에서 또 수식한 거 왔습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됐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directly 직접 이거죠 직접 perceive 인지하다 이거죠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그런 것들을 beyond 훨씬 넘어서 넘어서 멀리 확장 되는 이거죠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믿는다 이거죠 여기 첫 번째 이 대절이 끝까지 가는 거고 접속사 대절이 그렇죠 fact 를 수식하는 게 이 extend 가 확장되다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의 의미로 extending 하고 현재 분사로 수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 주어가 여기 스컵 더 스컵이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is 단수로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들의 이 스컵 범위 이거죠 범위 우리 감각들의 범위는 그 동사가 is limited 이렇게 왔죠 이 severely 심각하게 is limited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severely 뭐 심각하게 이 범위가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동태 심각되어 있다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어디에 공간과 그리고 시간에 제한되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our immediate perceptual knowledge does not reach to events 자 우리의 immediate 여기서는 직접적인 이겁니다 원래 즉각적인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 direct랑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in perceptual 여기 있는 앞에 그대로 인지의 지각을 이거죠 형용사로 왔고요 이런 인지의 지식이 does not reach 여기 도달하지 않는다 이르지 못한다 어디에 to events 사건들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데 어떤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that happened before we were born에서 이 사건들을 수식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들 이제 주격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네요 그쵸 event를 그런 사건들에 도달하지 못하며 또한 to event 사건들인데 어떤 사건들이냐면 that are happening now in certain other places 자 지금 일어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한데 in other places입니다 특정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에 도달하지 못하며 또는 to any future events 이 어떠한 미래의 사건들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reach 뒤에 보통은 이거 설명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reach 뒤에 보통은 이제 접속사 없이 어떤 대상이 오는데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건들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두 개로 연결이 됐고 그쵸 아 세개 내용 그쵸 to events to events and to any future events 세개가 연결됐고 이것들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to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본다면 우리의 직접적인 이 인지의 지식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지적인 지식은 뭐냐면 직접 보고 직접 듣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이런 인지 또는 지각의 지식은 도달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의 사건들이나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또는 미래의 사건들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we believe nevertheless that we have some kind of indirect knowledge of such facts nevertheless 먼저 해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럼 앞에 내용과 반대가 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무엇을 믿냐 접속사대 이하를 믿는다 다시 주어동사 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some kind of 어떤 종류의 indirect 가야 됩니다 indirect direct의 반대가죠 간접적인 지식 뭐에 대한 such facts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거죠 그러한 사실들은 이제 여기서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과거에 일어난 것들 지금은 일어나지만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간접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접속사 대절을 이런데 접속사 절이 지금 몇 개 온지 볼게요 첫 번째 주어동사 오죠 대절에서 glass here 빙하가 이거죠 빙하 빙하가 once 한때는 a large part of North America 이 북 아메리카의 큰 부분을 덮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또 대시죠 두 번째 접속사 절 왔죠 또한 the sun continues to exist at night 주어동사 오고요 태양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밤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and that 세 번째 접속사 절이 오죠 또 다시 주어동사 the ties 조류죠 조류가 will rise and fall tomorrow 내일 조류가 오르고 또 다시 내릴 것이다 조류가 이제 밀려오고 또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접속사 대절이 세 개로 연결이 되고 있고 여기는 사실 구체적인 각각 예를 들어준다고 봐야 되는데 뭐의 예냐면 우리가 앞에 문장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이 지각의 지식이 세 가지 종류의 사건에 도달하지 못한다 했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게 즉 뭐냐면 여기 예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때 태어나기 전이지만 북아메리카에 많은 부분이 큰 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것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예가 되는 거고 또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만 내가 볼 수 없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 번째 사건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예가 되는 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밤에도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예가 된 거고 또 미래의 사건들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직 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미래에 내일도 조류가 밀려오고 또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science and common sense have at least this one thing in common 이 과학과 common sense는 상식이죠 일반 상식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이 한 가지를 in common 하면 공통으로 공통점으로 이런 뜻이죠 이 한 가지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즉,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를 뒤에서 얘기했어요 it includes knowledge of matters of fact 자, 이 각각은 이 각각은 즉 뭐를 말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science와 그리고 common sense를 말하는 거죠 이 과학과 이 상식은 각각은 뒤에 단수화되죠 includes 단수화됩니다 제가 포함하는데 뭐를 이 사실의 문제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실의 문제들에 대한 지식인데 어떤 것이냐면 they are not open to our direct inspection 주격관계대명사 되시고 수식하는데 뒤에 아로 왔다면 앞에 선행사가 복수명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matters를 수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의 문제 사실의 문제 이 정도 사실의 문제인데 자, 어떤 사실의 문제들이냐면 they are not open 열려있지 않은 어디에 우리의 direct죠 또 direct 직접적인 또는 immediate 아까 나왔던 이런 직접적인 inspection 뭐 검증이죠 확인 검증 이거 우리의 직접적인 검증에 열려있지 않은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의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뭐가? 과학 그리고 이 상식이 Indeed 사실 이거죠 사실 과학들 Science purports to establish general laws or theories 과학은 Purpose to 하면 뭐뭐 하려고 뭐 자처하다 의도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뒤에 2부정사 와야 됩니다 Purpose 뒤에 To establish 이렇게 2부정사 와야 되고요 그래서 뭐하는 것을 자처하냐 establish 확립하다 라는 뜻이죠 자, 확립하기를 자처하는데 뭐를? general is general. general laws or theories. general 일반적인 이런 일반적인 laws, 법칙이나 또는 이론들을 확립한다고 자처한다. 어떤 이 법칙이나 이론냐면 또 뒤에서 수식하는데 that apply to all parts of space and time. 자, apply to 하면 어디에 적용되다라는 뜻이고 자, 동사죠? 여기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게 보이나요? 대시 앞에 선행사가 되는 명사가 있고 얘들이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가 오고 지금 laws and theories가 복수명사니까 뒤에 복수동사로 apply to 자, 어디에 적용이 되는 공간과 시간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without restriction, 제한이 없이 이거죠. 제한 없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 또는 이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확립하려고 자처한다. 즉, 확립하고자 한다. 자, 과학인데 또 쓰시겠습니다. 어떤 과학이냐면 consist of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고 여기 뒤에 동사 보면 would not deserve would로 왔죠. 그래서 가정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법처럼. 그래서 여기는 대절이 이제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이기는 한데 주격관계대명사죠. 딱 봐도 근데 이제 동사를 과거로 쓴 게 약간 가정법 과거 느낌으로 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과학인데 어떤 과학이냐면 no more than a mere summary. no more than 하면 뭐 오직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 이런 느낌입니다. 뭐뭐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뭐 only, just, barely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지, mere, 단순한 이것도 약간 only 이런 느낌인데 단순한 summary 요양문이죠. 쓸까요? 단순한 요양문 이런 느낌 뭐의 요양문이냐면 이 직접적인, 직접적인이죠. 이 직접적인 observation, 관찰의 결과의 단순한 요양문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과학은 만약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 그런 과학은 would not deserve the name deserve가 뭐뭐를 마땅히 뭐뭐를 받을만하다 마땅히 뭐뭐를 받을만하다 뭐 받을 자격이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사로 그래서 그런 과학은 그 이름을 마땅히 받을만한 자격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 그 이름은 뭐냐면 당연히 science인 거죠. 다시 문장 보면 과학은 과학인데 그 과학이 뒤에서 부터 볼게요. 관계대명사절 직접적인 관찰의 결과들에 대한 단순한 요양문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과학이라면 그 과학은 그 과학이라는 이름을 마땅히 받을만한 자격이 되지 못할 거다. 즉 과학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과학과 common sense 이 상식이라는 건 이 상식은 굳이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상식처럼 이렇게 상식과 같이 공통적으로 이런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즉 과학이라는 건 우리의 직접적인 검증이 될 수 없는 즉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의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 없이 공간 시간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 없이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확립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과학은. 괜찮나요? 여기 유이오 잠깐 정리하고 끝낼게요. 익스탠딩 뭐 확장되는 이니까 당연히 스프레딩 또는 익스팬드 요렇게 써도 돼요. 이거 근데 여기 A 와야 됩니다. E 오면 다른 뜻이고 그 다음에 르메티드 밑에서 오는 위스트리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똑같이 위스트리트 우리가 컨스트레인드 뭐 제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컨스트레인드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범위 조스컵 또는 뭐 range 범이니까 또 extent 뭐 하는 범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 the list 또는 non the list 여기는 이제 앞에 문장과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however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에서 however 쓸 수 있고요. 또 있나요? 표시를 해놓는데 consisted of 뭐뭐로 구성되다 요거는 능동으로 써서 뭐뭐로 구성되다구요. 공간이 뺄게요. 수동으로 써서 우리가 be composed of가 뭐뭐로 구성되다거든요. 여기서 주어가 그러니까 선행사가 a science니까 이게 주어고 사실 음 여기 대절 끝나고 여기가 동사로 온 거죠. 그쵸?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고 어쨌든 선행사가 단수니까 대 지금 과거로 와야 되죠. 음 아 이거 설명 괜히 했나? 이게 지금 was 써도 되구요. 또는 이게 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월로 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 컴포즈드 오브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음 괜찮나요? 지금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느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거 구별해서 알아야 되구요.